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와 미국 전역이 COVID-19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음이 다치고 참 어둡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마치 뭐랄까요? 안개 낀 두 갈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한 걸음 내딛기도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조심스럽게 고백해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인간이 이 작디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신의 미력함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그리고 눈을 감고 달려왔던 발자국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쩌면 쌓아올렸던 이 무너진 공든탑을 기초부터 돌아보면서 삶의 표대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고 우리의 여정을 함께 갈 길동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분간은 온라인에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겠지만 또 새로운 만남과 사귐으로 공동체로 함께 세움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분을 주인삼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